추천곡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곧 수능인데 평소보다 더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고 그래요. 격려의 말 좀 해주세요. 낙준 피처링 창모의 탓 들어주세요.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번 주말에 혹시 공부 중이신 분들 시간이 되시면 낙낙낙 꼭 들어주세요. 제가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. 그리고 잘 준비해야죠. 평소도 참 힘들잖아요.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지금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. 다들 잘 아시죠? 걱정보다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평소만큼만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 실력이 다 나올 거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 힘내시길 바랍니다.